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11월 23일 07시 15분 한겨레 앞으로 저는 한걸레라고 불러주고 싶습니다. 한겨레 박종호 기자께서 아침 7시 15분에 단독 셀트리온 분식회견 논란 3년 만에 금융당국 심판대에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3년 만에 금융당국 심판대에 올랐는데 왜 하필 지금 투심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이 시기에 셀트리온의 투자 심리를 찬물을 아주 제대로 끼얹었죠. 그동안 상승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EU연합에 승인 난거를 다 뱉어냈습니다. 종호야 고생했다. 이렇게 여러분 셀트리온의 작년에 만 1년이 안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좀 오래된 투자자들은 이게 사골에 우려먹듯이 꼭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투심을 다 꺾어버리죠.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 분식회견 논란에 여러분 셀트리온 옆에 있는 삼성바이로직스는 공장을 뜯고 노트북을 묻고 사건을 은폐하고 그게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결론에 났는데 와 셀트리온은 진짜 탈탈 털고 있네요. 탈탈 털고 있어. 추측한데 정부에 좀 많이 밑보인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 의원장이 기자들한테 사실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따 9시에 같이 라이브 방송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걸레에서 나온 박 기자가 쓴 내용 잠깐 같이 한 번 볼게요.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견 논란이 3년 만에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거를 3년 만에 지금 이 시점에 올린 것도 아주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의 셀트리온 3사 감리 조치안 심의에 착수했다. 아 이거 정보를 아주 잘 얻었어요. 한겨레 한글레. 이것도 또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도에 이하경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에 감리에 착수한 건데 지금까지 하는 둥 마는 둥 했다가 이 시기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셀트리온 그룹의 매출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입증하지 못했다. 그런데 계속 물건 늘어지죠. 그러나 셀트리온 예약품 판매 법인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재고 손실을 축소해 장부에 반영한 정황 등은 확인했다. 이거는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서 정말 셀트리온 그룹주를 이렇게 5% 이상 폭락시켰으니 오늘은 그래 한걸레 국매도 너희들의 승리의 날이다. 왜 그러나 유럽 수출을 눈앞에 두고 이런 또 뭐 찌라지는 아니죠. 사실로 지금 판명이 된 거니까 그런데 정말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여러분들 속상하시죠?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